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박을 노리다가 사기당하는 이유와 심리상태 극복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종 주변에 보면요 멀쩡해서 사기를 안당할 것 같은 분들이 종종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커서 집안에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주변에 상황을 보면 어 저거는 사기인데 알아서 차릴 수도 있는데요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기꾼이 저 사람이 돈이 좀 있다 그러면서 접근을 시도해요. 그리고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을 하는데 대부분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안 믿죠.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기꾼의 말을 믿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 처음에는 상대방이 혹할 수 있는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심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얘기를 또 해요. 상대방이 호감을 갖고 혹할 수 있는 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갈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를 혹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서서히 한 가지씩 얘기를 해줄 때 그런 거를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유리한 거 하나만 발견하면요. 자기 자신이 이성을 잃고서 그거를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감정적이고요. 자기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감정적이고 아 저거는 맞다. 내 소신하고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믿고서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면 사람은 맹목적으로 변합니다. 그거를 믿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회사는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안 좋은 회사고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제3자는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간 올라간다. 100%, 200%, 300%, 많게는 1000%까지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그냥 갖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믿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바둑을 둘 때도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바둑을 잘 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면은 항상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객관적으로 바둑에서 훈수 두는 사람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면요. 사기를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0%만 되면요.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상장을 했던 상장회사들 중에서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하물며 100%, 500%, 1000% 그런 얘기 하면요. 그거는요. 일단은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믿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런 확률이 있죠. 그런 확률이 있지만은 그거는요. 정말로 복권을 맞을 확률. 복권에서 1등을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은 저게 사기고 나중에 잘못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그 수익률 자체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훈수 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대박을 노리다가 사기당하는 이유와 심리상태 그리고 극복방법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요.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게 접근해가지고 온갖 감언이설로 해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면요. 경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거를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주변에 돈이 어느정도 있으면 항상 사기꾼이 붙을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한 3년 하고서 돈 조금 모아온 거 그거 가지고서 사기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뭐 얼마 안되는 돈 그런 돈도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익을 얻어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하물며 몇억 몇십억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변에서 나에게 어떠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을 해서 나한테 사기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